초등학교 반장선거하는 만화 글그림 발빛여정 아기고양이 해당 작품은 가상의 국가 남조선 이구르 공화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 단체의 인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기 2106년 남조선 이구르 공화국 국립문크리스탈 초등학교 조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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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넬서 조민주 미넬서 조민주 따주 자 민주가 18표로 더볼 것도 없이 반장 확정이구나 민주는 나와서 소감을 발표해보렴 반장이다 헤헤 내가 진짜 반장이야 헤헤 오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조민주가 반장이 됐냐? 쟤는 얼굴이 왜 저래? 어? 선생님 저희 반은 스물다섯 명인데 외표는 스물다섯 표보다 훨씬 더 나왔어요? 아 진짜 이럴 수가 그런건 가분개들이 알 필요 없는데 이래서 눈치 빠른 꼬맹이는 싫다니까 어떻게 표가 더 나올 수가 있지? 무슨 일이요? 싫어하냐? 쌤 어떻게 된거에요? 우리 아빠 무법부반장인거 알죠? 잘못되면 아빠한테 이를거에요 이거 봐 여기 빳빳한 투표지는 전부 조민주를 찍었어 자세히 보면 도표 표지에 인쇄가 달라 글자 간격이 다르고 도장이 이상한데 자세히 보면 빨간 도장이 검은 칸보다 아래에 찍혀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아예 도장도 안 찍혀있고 엥? 여기 남은 표를 확인해보니까 자석처럼 붙어있는 표랑 배추닉처럼 이상하게 인쇄된 투표지가 나왔어 약간 제명이 표는 왜 있는거지? 완전 개판이야? 완전 개판이야? 다 조용히 해 멍청한 것들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어쨌든 큰 표 차이로 민주가 이었잖아? 해일이 있는데 저게 나 죽는 꼴이라니 수준 떨어져서 원 쟤는 3년째 보이스카운 낙방 하바드 햄버거를 좋아하는 이준식이야 그냥 대충 넘어가지 귀찮게 헬헬헬 그러니까 끝난거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쟤들은 전교 1위등을 다투는 개대직이요? 물론 뒤에서 진실은 바로 고무지 나올 수 없는 엄청난 증거들이 나왔어 그렇다는 건 이번 반장선거에 부정한 개입이 있었다는 뜻 내가 날 뽑았는데 난 외빵표야 씨 말이 돼? 오? 저 녀석은 진짜 전교 1등인 고난이야 시끄러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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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각자 증거야 지금부터 반장선거에 위문을 제기하는 놈들은 전부 음모론자 정신병자 알배충 페미리스트 사회압 남적인 존재들이니까 기지기 싫으면 입 닥쳐 민주남친 제명이가 대장동 스토리 백만말소씩 썬대 전부터 갖고 싶었다며 넌 텐도 스위치 민주가 전해달래 민주 반장 당선 축하주다 받아 이렇게 공정한 선거에 무슨 포정한 짓을 할 수가 있다고 견흥어들 같더니 9111 핵륜 헤헤 단장선거 가지고 뭐라하는 놈들 전부 토착외고 친일파인데 쟤들 초등학생 맞아? 이토록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짐승들도 아니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지금 나온 증거들 가지고 어디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전부 사진 찍어서 남겨놓을 거야 자석처럼 붙어있는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수많은 빳빳한 투표지 여백 비정상 투표지 이상한 도장이 찍힌 투표지 이런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어디 한번 설명해봐 도대체 왜 저렇게 흥분하는 거야? 그만 이럴 줄 알고 전국 선거관리 교직원 노동 조합 분들이 오셨단다 이분들이 판단하시길 이번 5학년 8반 반장 선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이상 이의를 제기한다면 공직선거 제 5백 qued办 918조 민주보호왜국금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천억 이상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휴대폰은 합수다. 통학버스 대신 마티즈를 타고 싶진 않겠지? 응? 많이. 크레이지 위구르 코리아 전화 플리즈. 상식이 안 통하니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빙신 같은 나라. 인정. 역시 우리 주이식이 2조 조대표로서 역할을 아주 훌륭히 잘하고 있구나. 물론이죠. 대신 다음에는 보이스커버 꼭 시켜주셔야 돼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다가오는 제명이 성유리 회장 선거도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제가 성유리 담당 일진입니다.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대여 일화를 아시나요?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괴리는 물론이고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사이의 득표율 괴리는요? 당일 투표자 수는 찔끔 늘었는데 사전투표자 수만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현상은요? 선관위가 선거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4.15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썸네일의 영상을 비롯해서 까뿌까 채널의 영상들을 시청해주세요.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적어도 2014년 이래로 이 나라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권력의 카르텔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계가 경악할 희대의 사기극. 기필코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수사를 촉구합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